바로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항상 제가 장난으로 테스형 테스형 하는데요. 테스란 종목은 아무래도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제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LP CBD하고 PE CBD 이렇게 양산을 좀 예전부터 성공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개발한 신규 PECVD라는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3D 낸드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PC D램이나 3D 랜드나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 있거든요. 그동안의 굉장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시달렸던 이러한 랜드 이러한 사업은 최근 들어서 지금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PC에도 지금 SSD 이렇게 내부 저장 장치를 탑재하는 지금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도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공급 업체들에 쌓여있는 이러한 재고들, 랜드 이러한 메모리 재고들이 지금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지금 랜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D램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D램 현물 가격과 마찬가지로 랜드 가격도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랜드 업체들이 올해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장비 투자도 좀 본격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가 좀 1층, 2층, 3층 이렇게 여러 개의 단층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이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처럼 이렇게 빠르게 순환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여러 층의 고단층화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층으로 지금 제품이 증가하다 보면 그게 따라서 판매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사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사가 지금 개발한 PCBD 이러한 장비가 랜드의 단충 수가 증가할수록 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랜드 고단하가 동사의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실적으로 충분히 계산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판가 상승으로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재고 자산들의 가치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및 가전제품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비대면, 문화 확산, 재택근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연일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금 클라우드 산업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이런 서버 증설 이런 것들도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 반도체 가격도 계속 상승세 있고 3개월 만에 무려 50%는 오른 거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공급이 부족한 만큼 올 한해 삼성전자가 디램 이런 공장, 랜드 신규 투자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도 하반기에 M16이라고 디램 신규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연간 이어지는 이러한 설비 투자 확대에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테스트. 이러한 종목도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어저께 지난주에 바라본 관점에서는 3만 원대 부근을 좀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갭 상승 시작하면서 3만 천 원으로 지금 1,300원의 현재가를 이루고 있지만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3만 원까지 충분히 위아래 이러한 오르락내락할 때 충분히 매수 전략 3만 원에서 3만 1,300원 이 부근까지 충분히 진입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설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8,000원 단기 지지 라인인데 여기가 무너진다면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목표가,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3,300원이 전 고점이지만 제가 봤을 땐 이 가격 이상부터 충분히 가능하다, 목표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관점에는 4만 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